비밀의 숲에서 모두 모여서 이게 지금 어떤 돈인데 차를 사 아빠는 우리 상황 어떤지 몰라 지금? 이 병원비며 약값이며 이게 한두 푼인 줄 알아? 아니 아빠 진짜 왜 그래? 내 병원 안 힘든다 살고 싶지도 않다만 보호자분 소변약 체크해 주시고요 보호자분 점심량 받아가세요 아 비르기통 좀 환자복 나왔습니다 네 돌아오려나 나의 꿈 이 병원에 눈물 받아 입받으러 소량 체크해 자기들이 불어나가